안녕하세요. 스팟 논술 면접입니다. 오늘은 농협대학교의 2022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을 전문대조리상자특별전형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먼저 안내드립니다. 모집인원을 살펴보고 이어서 전문대조리상자특별전형의 전형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전형일정과 경쟁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팟 논술 면접팀은 대학별고사 논술고술 면접 전문 스팟 논술 면접팀입니다. 목차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농협대학교의 모집인원입니다. 먼저 정원내 모집인원을 알아보겠습니다. 학과는 협동조합 디지털 경영과입니다. 정원내 전형에는 일반전형과 농촌인재특별전형이 있습니다. 일반전형 30명, 농촌인재특별전형 28명으로 58명을 모집합니다. 다음은 정원내 인원의 세부 내용입니다. 일반전형과 농촌인재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어서 농협대학교의 정원의 모집인원입니다. 학과는 동일하고 전문대조리상자특별전형으로 50명을 선발합니다. 농협대학교 모집인원을 정리합니다. 정원내 인원과 정원의 인원을 구별하여 모집하고 총 108명의 정원을 선발합니다. 정원의 인원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전문대조리상자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은 국내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로서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전형방법입니다. 농협대학교 일반전형의 전형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차전형이 있고 1차전형을 통과하면 2차전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전형과 2차전형의 전형요소는 무엇일까요? 1차전형의 전형요소는 전적대학교 성적과 논술성적입니다. 그리고 2차전형의 전형요소는 1차전형과 면접성적입니다. 농협대학교 전문대조리상자특별전형의 전형방법을 정리합니다. 1차전형에서 전적대학교 성적과 논술성적으로 세배수를 선발합니다. 2차전형에서 1차전형과 면접성적으로 최종적으로 선발합니다.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논술성적이 하위 20% 이하인 경우에는 1차합격자 사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다음으로 세부전형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전형의 배정과 성적반영방식입니다. 1단계의 전형요소인 전적대학교 성적과 논술성적의 반영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농협대학교의 성적 반영방법을 확인합니다. 먼저 전문대조리상자특별전형의 배정입니다. 1차전형의 반영비율은 전적대학교 성적은 20%, 논술성적은 80%입니다. 2차전형의 반영비율은 1차성적이 70%, 면접성적이 30%입니다. 전적대학교 성적은 다음의 표에 따라 환산해서 반영됩니다. 전적대학교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논술성적의 경우 복수의 최점자 성적을 산술평균하여 반영합니다. 그리고 전형별로 동점자 우선순위를 확인하겠습니다. 전문대조리상자특별전형의 동점자 1순위는 논술성적 우수자입니다. 다음은 2차전형이 되겠습니다. 1차점수와 면접성적이 전형요소입니다. 면접관련 내용은 별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대조리상자특별전형의 전형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차적으로 전적대학교 성적과 논술성적으로 모집인원의 세배수를 선발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1차점수와 면접성적으로 최종인원을 선발합니다. 이어서 농협대학교의 경쟁률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프와 표로 농협대학교의 모든 전형의 경쟁률을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형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농협대학교의 전형일정입니다. 공통일정과 전형별로 주요일정을 확인 바랍니다. 전문대조리상자특별전형의 논술고사는 22년 1월 18일 화요일, 면접고사는 22년 1월 27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농협대학교 전문대조리상자특별전형 입시분석을 전달드렸습니다. 스팟 논술 면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